안녕하세요. 퀘이사 존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갤럭시의 스폰서 입성기념에서 저희가 유저분들과 함께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본 행사는 갤럭시가 주최를 하고요. 저희 퀘이사 존이 주관을 합니다. 지금 행사 시작 전인데 곧 우리 회원분들과 파트너사분들이 모일 건데 잠시 후에 저희가 그 행사를 즐기는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cientKeepal effect 흫핳하핳하핳 음량수를 먹는래분을 결과ass 냄새가sk enfants 아 이물이구나 반가워요 오늘 정말 이쁜 대학생분들도 인터뷰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이쁘지만 선물도 타나는 귀한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오늘 저 치킨도 드시고 마음껏 즐기다 하시면 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벤트에 행복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 제품을 항상 지지해 주시고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갤럭시 코리아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남날덕 부터 김성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났게 돼서 꼭 만났고요. 편하게 즐겁게 사진도 잘 찍으시고, 찍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갤럭시 코리아 제품 많이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즐기면서 우리 그렇게 우주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오늘 세계 최초로 공개할 것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것이 바로 갤럭시의 지포스 2080ti.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알루미늄의 그 바디는 여전히 감성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유저들이 폭할 만한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RGB. 그렇죠, RGB.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따분게 하고 나서. 하지만! 백플레이트! 백플레이트! 여전히 탑재가 되어있고요. 이 측면이 LED가 나오는 건가요?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아직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포스 1080ti. 뭐다 이게? 어디 거다? 갤럭스! 갤럭스! 오케이! 자! 아이고. 우리 안 친하신가 봐요. 처음 봤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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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치맥 파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회사전 회원분들과 함께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맥주와 치킨과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제 그만 즐겨야 하니까 마치기로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럼요. 아이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